이슈 선수 어묵이 달라요 앞머리 내리지 말지 아직도 고민 중인가요? 아직도 고민 중이네요 새로운 느낌으로 없앨까 하는데 네, 잘 모르겠네요. 조용. 편집도 한 번 볼까요? 에이, 아니야. 편집하지 마세요. 이 조용한 것도 은근 재밌다고. 이번에 이나 언니. 세영 언니 어디 갔어? 디즈리랜드. 디즈리랜드도. 나왔던데? 맞아, 나왔어. 근데 그 영상 되게 짧았었다고. 그 영상. 우리 블링크들 되게 왜 키트 해봐? 미사 이게 미루어 거 아니야. 그래서 오늘은 아직 준비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영상을 길게 길게 볼 수 있게 미리 켰어요. 진짜 처음이다. 맞아. 블링크들. 나 앞머리 없앤다. 우와. 우리가 벌써 잘 왔어. 공항에서 블링크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봤는데 니사야 왜 머리가 안 길었냐고. 머리가 안 길어줘요. 머리 안 잘랐었잖아요. 저 계속 기른다고. 안 믿더라고요. 제가 몰래 자른 것 같다고. 아, 진짜? 계속 이렇게 다듬는 것 같다고. 기르고 있어요. 나 안 들어가니? 오. 딱 맞아. 와우. 갑자기. 와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됐습니다. 간식, 간식. 간식은 못 참지. 오. attered, 신발 einzige. 반고cers. 그래. 이거 보면 되게 웃겨. 이리 와, 이리 와. 짐바 공? 레디? 빨리 던지래 고! 짐바 짐바 레디? 짐바! 레디! 헬로 뿌띠니들 볼가리 행사 이어서 이번에도 파리 다시 왔는데요 오늘은 락 락 컨셉이어서 머리가 사실 많이 상해서 자르고 싶었는데 참다 참다 오늘 너무 기대된다 저 머리가 너무 많이 생겨서 잔디들이 있어요 와 머리 커트하니까 되게 느낌이 엄청 달라 네 새롭다 지금 렌즈를 못 고르고 있어요 이 정도는 그레이?였나요? 그리고 이 정도는 넓기는 거 아 이렇게 보니까 저긴데? 그냥 이쁜데? 그냥 이렇게 갈까요?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? 오 거의 똑같아 이게 살짝 노랗다 살짝 초록빛 이게 낫다 이게 낫지 그러면 그레이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